식품 등의 공전 이건 우리가 사전이야. 그러니까 기준들이 쫙 길게 나와 있죠. 근데 그건 수험에서는 공전의 내용들을 볼 필요 없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식품 기구 용기 표장 그리고 표시에 대한 기준들을 사전처럼 깨알 같은 글씨로 쭉 나와 있는 것인데 요건 시험 문제는 안합니다. 그냥 공전 만든다. 요 정도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문도 별거 없죠. 그리고 역시 누구야 모르겠다. 누구야구나. 식약처장 계속 주어는 식약처장으로 나오고 있죠. 뭐 그런 식으로 정리. 됐고요.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검사죠. 검사는 위혜평가. 요 검사 파트는 또 별표 하나 정도 있죠. 근데 위혜평가. 식품이나 첨가물 기구 용기 표장. 요게 인체에 위혜를 줄 수 있으니까 위혜가 있는지를 뭐하는 거야. 검사가 필요한 것이겠죠. 평가를 하고 위혜적인 요소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 내용은 크게 뭐하는 게 아니고.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 대한 대상도 있죠. 대상도. 오히려 이거는 시행령이 중요한 거죠. 시행령을 보면 평가의 대상. 그래서 평가할 때는 아까 28페이지 보시면 평가해야 될 위혜소. 과학 생각하면 되죠. 물리, 화학, 생물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.